안녕하세요. 저는 플러터로 나만의 앱 출시하기 강의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송영범입니다. 지금부터 플러터로 나만의 앱 출시하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또 강의 목표와 사전 준비 사항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재학 중인 송영범이며 플러터를 약 2년간 개발해온 플러터에 대한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현업 개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플러터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의 강의 목표는 전체 강의의 목표 및 준비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의 진행을 위한 개발 환경 설정 및 개발 규칙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플러터에 대한 중급 이상의 개발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젯이나 빌드나 레이아웃이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상태 관리자에 대한 개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iOS의 개발이 동시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따라서 Mac OS의 개발 환경을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윈도우로 진행하셔도 개발에 문제는 없지만 iOS의 빌드와 그리고 출시가 불가능한 점에서 Mac OS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목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튜토리얼 목표 및 준비 사항과 개발 환경 설정 및 규칙 설정을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튜토리얼 목표 및 준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튜토리얼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플러터 기반 서비스의 설정, 개발, 출시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급 이상의 플러터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단순히 개발에서 멈추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한 서버리스 아키텍처 서비스로 개발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AWS나 GCP를 이용하여 서버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서버리스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을 진행할 때 Git 기반 형상 관리를 진행하여 안정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버전 관리를 진행하고 이때 Git 커밋 룰과 Git 브랜치 세트해지를 사용하면서 체계적인 Git 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양사 스토어에 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의 기획입니다. 저희는 관심사 및 전공 기반 소셜 디스커버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커넥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커넥틱은 제가 설정한 가칭이므로 이제 수강자분들은 이러한 이름을 자유롭게 지으셔도 됩니다. 커넥틱은 동일 관심사 및 전공을 가진 사람들 간에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로 사용자 자기소개와 SNS 등을 포스트잇으로 보드에 붙여 공유하는 컨셉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포스트잇에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관심사, 취미, MBTI, 그리고 SNSID 등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포스트잇에 붙이면 타 사용자는 그 포스트잇을 이제 살펴보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떼가서 SNSID를 통해 연락을 하여서 네트워킹을 진행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로그인 및 회원가인 기능 그리고 포스트잇 목록 및 열람 기능 그 다음에는 포스트잇 작성 및 수정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설정 기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심사 통과와 애플 및 구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실제 개발이 완료된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맨 왼쪽의 화면은 저희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구글 로그인과 애플 로그인을 구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은 내 정보 화면으로 나의 정보와 내가 작성한 포스트잇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포스트잇 작성 화면으로 포스트잇 제목과 내용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포스트잇 작성 화면을 내리면 나의 취미나 관심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보관함에 내가 포스트잇을 보관한 사진인데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은 보드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 포스트잇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있는, 즉 가운데 사진에 있는 포스트잇 보드에서 마음에 드는 포스트잇을 선택해가지고 떼어가면 포스트잇 보관함에 보관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포스트잇 보관함에서는 SNS 아이디를 확인하여서 연락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맨 우측 사진은 앱 설정 화면으로 애플리케이션 정보나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오픈소스 정보 등 서비스 출시에 위해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필수적인 정보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정 관리를 통해서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까지 할 수가 있죠.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튜토리얼은 기본적으로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로 개발이 됩니다. 플러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해 사용되며 저희는 플러터로 안드로이드와 iOS의 애플리케이션 모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로는 사용자 인증과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라는 노SQL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용자 정보 그리고 포스트잇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튜토리얼 학습 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러터 및 다트 중급 이상 개발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여러 위젯과 그리고 상태관리 패턴 그리고 다양한 로직들을 사용할 예정인데 플러터 및 다트에 대한 이제 중급 이상의 개발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 초급 이상의 개발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파이어스토어와 그리고 어센티피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면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하긴 하지만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면서 어떻게 동작하고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기반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Git으로 형상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Git 및 GitHub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지식은 커밋과 푸쉬에 대한 의미를 알고 혹은 풀 리퀘스트라든지 머지라든지에 대한 기본적인 Git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가지 CS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CX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되게 상세하게 튜토리얼을 진행할 예정이긴 하지만 개발 환경에 따라, 컴퓨터에 따라, 개발자에 따라, 버전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디버깅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택 오플로우와 GitHub 이슈 혹은 공식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 가능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맥OS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IDE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인텔리제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터와 다트 버전은 모두 다 최신 버전으로 플러터 3와 다트 3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개발 환경 설정 및 극치 설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GitHub 레포지토리 생성과 프로젝트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GitHub 레포지토리 생성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저는 일단 커넥티라는 이름으로 레포지토리를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하신 이름으로 레포지토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만들었지만 서비스 런칭과 출시 위해서는 프라이빗으로 레포지토리를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레포지토리를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하여 클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Git 클라이언트로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스트리 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Git 혹은 Git CLI 환경 사용할 수도 무방합니다. 다만 GitHub 데스크탑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편해 저는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고요. GitHub 데스크탑 설치는 그냥 구글에 해당 내용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맥 기준으로 왼쪽 상단에 파일 그리고 클론 레포지토리를 통해 레포지토리를 클론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클론 A 레포지토리 창이 뜨게 되고 아까 생성한 레포지토리 이름을 검색하셔가지고 클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클론을 진행하셨으면 해당 레포지토리에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플러터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플러터 SDK 패스를 지정해야 되는데 해당 내용은 플러터 프로젝트 환경 설정 부분에서 아마 초급 내용을 공부하셨을 때 이미 설정하셨을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냥 .com.example.com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셨지만 이번 프로젝트 생성 때에는 프로젝트 이름과 조직은 꼭 제 스크린샷 화면과 다르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애플리케이션 출시하면 저 com.connected.connected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설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고유해야 합니다. 즉 저와 같은 조직명과 프로젝트 명을 사용하시면 출시가 안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할게 여기 프로젝트 로케이션 부분을 아까 클론하셨던 기터블 레포지토리의 로케이션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랫폼은 저희가 안드로이드랑 iOS만 개발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iOS에만 체크해주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고 이미 여러분들 플러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설정 부분은 크게 설명하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렇게 기본 파일들이 많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커밋에 앞서서 커밋 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 커밋 룰을 git 커밋 메세지 작성 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조직에서 정한 혹은 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일관된 형식으로 커밋 메세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관습적인 가이드라인도 존재하고 하지만 각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의 규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git 커밋 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 모르신다면 이 부분 잘 수강하셔가지고 제가 알려주시는 규칙대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커밋 룰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독성을 증대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된 커밋 메세지 형태를 통해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작업 내용이나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git 커밋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일정한 포맷을 통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작업의 현황을 손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변경 이력 추적이 용이하고 버그 해결 시 생산성이 증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관된 커밋 메세지 형태는 커밋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코드와 수정 내역을 쉽게 찾아 버그 해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git 커밋 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커밋 룰이 크게 중요하실 수도 있고 왜 이런 걸 사용하는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협업을 할 때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git 커밋 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머리를 이제 타이틀이죠. 커밋 태그 유형을 요약해서 영문으로 작성하고요. 변수명, 함수명, 클래스명 등은 이제 저거를 백코트나 브레이브라고 부르는데 맥에서는 옵션 플러스 물결 표시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감싼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감싸지 않은 경우에는 강조가 안됩니다. 중요한 변수나 함수명, 클래스명을 이렇게 백코트로 감싸주시면 가독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이제 본문, 국문으로 작성이 되고요. 본문 제목을 작성하고 하위 항목을 대쉬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왜에 맞춰서 간결하고 컴팩트하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틀에 쓰는 태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니트는 프로젝트 생성, 피처는 새로운 기능 추가, 픽스는 버그 수정, 박스는 문서 수정, 스타일은 코드 포매팅이나 세미콜론 누락, 그리고 코드 변경이 없는 경우 그냥 엔터라든지 아주 코딩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이기 때문에 디자인 적용 및 디자인 관련 코드 수정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리팩터는 코드 리팩토링 시 그리고 테스트는 테스트 코드나 리팩토링 테스트 코드 추가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는 빌드 업무 수정, 패키지 메이더 수정 때 그리고 마이너는 사소한 변화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it 커밋 룰에 대한 커밋 예시인데요. 이그젠플입니다. 커넥티브 프로젝트를 만든 예시고 이니트 크리에이트 커넥티브 프로젝트라고 생성을 하였고 타이틀을 그래서 엔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무엇을 해결했고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했는지 컴팩트하게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에 익히기가 좀 어렵고 여러 경험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포맷을 조금 따라한다는 거에 의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Git 브랜치 스타트헤지입니다. Git 브랜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Git은 브런치가 사용이 됩니다. Git 브런치가 사용된 이유는 이제 코드를 분리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각각의 작업별로 작업 환경을 구분하기 위함인데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혹은 메인, 그리고 핫픽스, 릴리즈, 디벨롭, 피처 등 여러가지 브랜치를 사용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벨롭 브런치와 피처 브런치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디벨롭 브런치는 개발이 진행 중인 브런치 그리고 피처 브런치는 이 개발이 진행 중인 브런치에서 기능 개발 위에 따로 만들어낸 브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 개발이 끝나면 다시 디벨롭 브런치에 병합을 하고요. 이 디벨롭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릴리즈 브런치를 만들어서 출시 작업을 진행하고 각각 안정 버전을 마스터 브런치와 디벨롭 브런치에 머지않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Git 브런치 스트레즈란 작업의 여러 유형의 브런치로 분리하여 각각의 독립된 환경에서 독립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각 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작업에 해당하는 브런치에서 작업을 하여 환경을 분리합니다. 작업 완료 후 원본 브런치의 풀 리퀘스트를 통해 코드 리뷰 및 병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까 설명드린 메인과 디벨롭 브런치가 대표적인 브런치 전략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Git 브런치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브런치를 통해 쉽고 직관적으로 분리 및 구성하여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코드 리뷰 및 테스트를 가능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릴리즈 및 핫픽스 브런치를 통해서 여러 버전의 출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적인 운영과 출시,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Git 브런치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레포지토리의 종류는 업스트림이 존재하고요. 업스트림은 소유자 및 조직의 레포지토리이고 이 각각의 업스트림 레포지토리를 포크를 따가지고 오리진 브런치, 자신의 계정에 오리진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업스트림에서 포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각각의 개인 GitHub에서 확인 가능한 레포지토리를 오리진 레포지토리라 합니다. 이 오리진 레포지토리에서 브런치를 따가지고 오리진의 디벨롭 브런치라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브런치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디벨롭 메인, 릴리즈, 핫픽스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브런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롭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브런치 해당 브런치에서 각 작업에 해당하는 브런치를 생성하고 개발 완료 후 해당 브런치에 병합하는 브런치입니다. 즉 개발이 진행 중인 안정적이지 않은 개발용 브런치라 보시면 됩니다. 메인 브런치는 출시가 완료된 최종 버전의 브런치고요. 개발 완료 후 릴리즈와 핫픽스 브런치에서 출시 작업 진행 후 해당 브런치에 병합이 됩니다. 즉 안정된 버전만, 출시가 된 버전만 메인에 위치하게 됩니다. 릴리즈와 핫픽스는 둘 다 출시 작업을 위한 브런치인데요. 릴리즈는 일반적인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QA 및 출시 작업 진행 후 출시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요. 핫픽스는 릴리즈에서 출시한 이후 이제 메인에 있는 어떤 특정 버전이 정말 긴급한 에러가 발견했을 때 이슈가 발견했을 때 그걸 수정하기 위한 브런치입니다. 버그 수정 및 출시 작업을 진행 후에 이제 디벨롭과 메인에 머지합니다. 릴리즈도 똑같이 디벨롭과 메인에 머지하고요. 그래서 Git 브런치도 이제 태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름을 지어치죠. 그래서 메인, 디벨롭, 릴리즈, 핫픽스, 인히트, 피처, 픽스, 덕스, 스타일, 디자인, 리팩터링, 테스트, 코어, 마이너 등 기본적으로 Git 커밋 룰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인데요. 디벨롭에서 피처 브런치를 만든 예시이고 Quit Implement Post Edit라는 기능 그러니까 Post Edit을 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얘기죠.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브런치를 만들고 개발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기능 개발이 완료가 되면 풀 리퀘스트를 통해 디벨롭 브런치에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풀 리퀘스트 메시지는 브런치 네임을 타이틀로 작성을 하고 디스크립션은 커밋 메시지를 기반으로 요약하여 작성하며 이 브런치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작업을 요약하고 병합 전 리뷰어가 전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PR을 올리고 설명을 작성해서 PR을 열면 일반적으로 환경에서는 코드 리뷰어가 이걸 어프로브 해야지 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또한 혼자 작업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작업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예시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벨롭 브런치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팅 페이지에 접근해서 디폴트 브런치를 메인에서 디벨롭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디폴트 브런치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디벨롭 브런치 선택 후 업데이트를 누를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경고 창을 눌러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완료되어서 디벨롭 브런치가 디폴트 브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기터브 데스크탑으로 이동하셔서 브런치 변경을 위해 이제 커런트 브런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디벨롭 브런치를 클릭하셔서 디벨롭 브런치로 변경을 하면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 파일들을 남길 건지 아니면 디벨롭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디벨롭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벨롭 브런치로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생성을 위해서는 이니트 브런치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니트 브런치 생성을 위해서 뉴 브런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니트 크리에이트 커넥티브 프로젝트라는 네임을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브런치의 베이스를 디벨롭 즉 디폴트 브런치로 설정해 줍니다. 브런치 태그를 기반으로 이제 네임을 명명을 해주고 디벨롭 브런치에서 새로운 브런치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동일하게 이니트 브런치로 프로젝트 파일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리고 브런치를 퍼블리시를 진행하여 가지고 로컬에만 존재하는 브런치를 이제 그 기터브로 퍼블리시를 해줍니다. 이 과정 전에는 우리가 만들어진 브런치가 로컬 이 컴퓨터 환경에만 이제 존재하게 되지만 이 퍼블리시를 누르면 리모트 환경에 브런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밋 룰에 의교하여 커밋을 작성해 주시고 커밋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예시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니트 크레이트 커넥티드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타이틀을 그 다음에 커넥티드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플로터 SDK 기반 프로젝트 생성 안드로이드 및 iOS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정해가지고 커밋 룰에 의거해가지고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잘 작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밋이 완료되면 푸시를 눌러 원격 레포지토리로 푸시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 커밋 내역을 확인하셔서 커밋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Gitignore인데요. Gitignore는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커밋하지 않을 커밋해서 제외할 파일들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윈도우나 프로젝트 빌드나 프로젝트 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행 파일 또한 매번 실행시마다 그게 변경되기 때문에 이 변경되는 걸 모두 트래킹하는 거를 너무 부하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실행 파일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Gitignore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러터에 대한 Gitignore는 플러터 프로젝트 생성 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운영체에 해당하는 Gitignore만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링크에 들어가시면 쉽게 Gitignore를 작성해서 생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맥OS 윈도우즈 리눅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복사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VS 코드를 사용하긴 했는데 단순히 그냥 메모장 이런 걸로 만드셔도 되고 텍스트 편집기로 만드셔도 됩니다. .gitignore라는 파일을 만드셔서 그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때 원하는 에디터로 커넥티레포지토리 최상단에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넥티드 안에 있는 플러터 프로젝트 커넥티드는 이미 플러터 프로젝트가 만들어준 gitignore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한 내용을 붙여 놓고요. 이러면 gitignore 파일이 추가된 걸 볼 수 있고 첫 커밋과 동일하게 커밋 메시지에 작성하고 푸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브런치에서 작업이 완료된 거죠. 저희가 커밋까지 끝냈으니까 최종적으로 gitignore까지 그러면 이거를 풀 리퀘스트를 진행하여서 디벨롭에 병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측에 보면 프리뷰 풀 리퀘스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풀 리퀘스트를 미리 보기 할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디벨롭 브런치에다가 해당 브런치가 머지하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 브런치에서 진행한 작업을 1차적으로 프리뷰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 버튼 우측 하단의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GitHub 홈페이지에서 풀 리퀘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병합 브런치를 확인하시고 해당 PR에서 한 작업을 요약하여서 작성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PR이 생성이 됩니다. PR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PR이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파일 체인지들을 통해서 작업 내용은 2차적으로 점검합니다. 원래 이 과정은 제가 아니고 동료가 진행해 주셔가지고 코드 리뷰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지금 동료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체인지들을 통해서 파일 내용을 2차적으로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병합을 진행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수정 커밋을 작성해서 이 브런치를 그리고 PR을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병합을 진행해 줍니다. 병합이 완료되면 이후 기존 브런치는 깔끔하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합이 완료되면 저렇게 머지 됐다는 머지 커밋이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2,4,2,1,2,8,1,2 디벨롭에 머지 커밋이 찍혔다는 내용이고 이것 또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종 커밋 전체 커밋 내용을 보면 머지 커밋이 찍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첫 번째 강의 챕터 1과 챕터 2의 오버뷰 내용과 개발 환경 설정 그리고 개발 규칙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쭉 연달아서 프로젝트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